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분석사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7곡에 있는 한양아파트 115동 802호 대구광역시 아파트는 지금 영남지역과 다른지역에 비해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사건은 빼먹지 않고 한 번씩 꼭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이 지역은 오르더라. 지금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가는건지 어떠한지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구 7곡은 어떤가? 이쪽은 대구임에도 상당히 북쪽에 있고 또 부동산시장 경기가 좋을 때는 이쪽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보통 시장이 좋지 않으면 외곽부터 반응이 오기 때문에 북구시장은 한 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고 대집권 14평, 전용면적 25.7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 감정가는 1억 9천, 최저가는 70%, 30% 유찰된 1억 3천, 3백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30%씩 유찰되는 게 저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경매를 하다 보니까 20%씩 유찰되는 것보다 빨리빨리 유찰되고 빨리빨리 낙찰되고 빨리 진행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30%씩 유찰되는 지방법원의 사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같은 법인인 것 같습니다. 1억 9천 감정에 8월 27일에 진행을 했는데 8월 27일 같으면 며칠 전이네요. 오늘이 목요일이고 29일이니까 이틀 전에 유찰됐습니다. 9월 31일 예정됐습니다. 32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외관이 신축 아파트의 외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아파트고 단지의 어떤 배치 형태를 보니까 깔끔하게 주거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이 지역 안에서는 인기 있는 아파트 지역이 아닐까 그런대로 가성비 좋은 주거하기 편리한 아파트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매각 물건 밍세서 한 번 보겠습니다. 팔고자 하는 법원이 작성한 문서에 보면 이 물건의 점유자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현황조사보고서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장 갔을 때 어떻게 돼 있느냐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임차인이 조사된 건 없는데 현장 가보니까 처음부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많이 다 된 거죠. 낙찰받고 낙찰자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점유는 소유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불치기란 없습니다. 다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 있었고 주소 보증했고 현황조사법에서 감정평가서 수수료 청구서 제출했고 공지 송달 신청했다. 주목해야 될 그리고 관찰하고 분석해야 될 이 관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낙찰받는다면 인수될 등기상의 권리가 있는가 말소 기준 권리 찾아야 되죠. 가장 빠른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감유 찾아보십시오. 이거죠. 너무 쉽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근저당권 설정됐습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등기 이후에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모두 말소됩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낙찰된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좀 전에 등기 현황 보셨겠지만 없습니다. 인수하게 될 등기는 없더라.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죠. 누가 삽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살고 있다. 그 사람들 경제적 상태는 안 좋다. 채무 상태가 굉장히 나쁠 거니까 돈이 없으니까 관리비 연체 가능성 높죠. 그럼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되죠. 내보낼 때 이 관리비 정산은 누가 합니까? 낙찰받으실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기 싫죠. 결국은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명도 협상 테이블에서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없다. 점점 누구냐? 임차인은 없다. 매각 물건 인사서에는 조사된 내역이 없다라고 했죠. 없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조사된 내역이 없는 거지 임차인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점유는 누가 하느냐? 소유자, 청자 점유하고 있다.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대상으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잠돔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약 300에서 400 그러면 300만 주고 내보낼 수 있다면 협의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명도 수송 가능성은 10억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호가하고 있는 매물 우리가 8층이죠. 7층인가 8층인가 낮은 가격이 1억 7천이 있습니다. 9천 이런 것도 빨리 그래야 되죠. 1억 6천 8백도 있습니다. 7천을 기준으로 1억 7천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좀 깎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죠? 실거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1억 6천까지 갔다. 이러한 그림을 보시면 1억 9천도 갔었는데 연초에는 1억 6천까지도 왔다. 그런데 1억 9천도 지금도 있다.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약 3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중간 가격을 보시면 7천에서 8천이 많이 연성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 경우에 나와 있는 세대는 인테리어가 되어있지 않다라고 보면 1억 7천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대상물의 가치는 감정가 1억 9천일 때 1억 8천과 7천 사이 제가 분석할 때 이렇게 했다 보면 이게 층이 있으니까 1억 6천까지는 아니고 한가가 1억 7천으로 보고 1억 8천까지도 실제 거래 사례들이 있으니까 대구시장은 다른 시장인구에 비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가 나와 있는 가장 상도 금매라고 보고 1억 7천으로 봤습니다. 낙찰 사례 많이 있죠? 그중에 2개 정도만 제가 뽑아서 보겠습니다. 7국 2차, 한양아파트와 한신 1차 93년도와 92년도 다 비슷한 연도에 건축되었습니다. 전용면적 12평과 35.4평 동양과 4명 모두 2차에 낙찰이 되더라. 그러니까 30% 유찰되면 이 정도 되면 일단은 경매로서 이익은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4명이나 있었고 여기는 1명이다. 대형평수이기 때문에 1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 아닙니다. 4명과 1명은 실사용자. 실거주 목적의 사람 정도만 관심을 기웃거리는 수요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시장이다. 함정가는 1화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1회고 낙찰가는 이렇게 형성됐다. 이것을 분석해서 적용하니까 89% 정도 되겠더라. 현재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억 7천 이것을 하니까 1억 5,379만 원 1억 5천 초에서 상한가는 1억 5천 2,376만 원 1억 5천 3백 정도에서 1억 5천 2백 정도 이 금액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중간 가격 이것이 가장 높겠죠? 1억 6천 정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비용들이 들고 1억 6천 5백 정도의 정리가 되겠더라.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